스페인어 강사 스페인어 강사 스페인어 강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강사 Mr. Sun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페인을 배워 보실 텐데요. 스페인어는 영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어려운 언어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작할 때는 영어보다 조금 더 어렵고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좀 더 쉬워지는 언어가 스페인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초반에는 하지만 그 부분만 넘어서면 여러분 쉽게 스페인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스페인어를 정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어떤 과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요 스페인어건 어떤 언어건 간에 첫 번째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언어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순과 혹은 단어의 변형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들을 살짝 이해한 다음에는 우리가 무한반복을 해서 뭘로 무한반복을 할까요? 입으로 반복합니다 무한반복을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되면요 결국 이게 기억이 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반복해서 공부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아 이 언어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살짝 이해했다 싶으면요 이해에 집중하지 말고 무한반복해서 입으로요 무한반복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것을 전체의 과정을 10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것이 1이라면 나머지 9는 뭐다? 모두 입으로 따라서 말하기 반복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대 9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것은 그 1대 9 중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맞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그걸 또 제가 설명하면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분들께 스페인어를 가르쳐 드려봤지만 단 한 분도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이해 안가요? 어려워요? 해서 결국 포기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포기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죄다 뭐죠? 2부를 연습하기를 게을리 하셨던 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공부하실 부분은 이해의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저와 이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번 완벽하게 2부로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그 반복 연습하는 것에 이게 은근히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결국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성공하실 거고요 어 이거 뭐 연습하라고 하는 건 나한테는 너무 따분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중에 누구도 스페인어를 성공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 갈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자 간단한 이론이죠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입으로 따라해라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페인어의 세계에 첫 발을 저와 함께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am told 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야 여러분 어떻게 보자마자 스페인어를 내가 이해했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사실은 영어죠 I am 이거 영어잖아요 여러분 자 왜 갑자기 스페인어 배우다 말고 시작도 안 냈는데 영어 문장이 나왔느냐 영어 문장하고요 스페인어 문장하고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I am told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즉시 스페인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보시죠 스페인어는 you, soy, alto 이렇게 말합니다 you는요 보다시피 나를 뜻하고요 soy는 am을 뜻하고요 똑같다는 뜻이죠 you는 똑같다 뭐와 똑같냐면요 to를 의미하는 alto와 똑같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설명이 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I am told 이라는데요 나는 키가 크다 자 똑같이 you, soy, alto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법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어순으로 말한다 어떤 언어가 그렇다고요? 영어나 스페인어나 혹은 대부분의 유럽어들 이 똑같이 주어, 동사, 어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영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I am, you are, she is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시작해 봤는데요 I am 다음에 물론 뭐가 있겠고요 you are, 너는 다음에 뭔가 있겠고요 she is 다음에도 뭔가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I am, you are, she is 이렇게 해서 뭐뭐는 똑같다 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m, r, is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자 힌트를 드리자면 얘네들을 다 동사죠 동사, m, r, is 다 동사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비동사라는 말을 왜 끊었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단원 제목이 영어로 하면 비동사라는 단원이에요 자 이게 스페인어로 하면요 자 세르동사입니다 세르동사 자 비동사에 m, r, is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m, r, is로 열심히 사용하다가 이걸 무슨 동사야 라고 단원명을 붙일 때 뭐라고? 비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조금 전문용어로 원형이 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르 역시 원형이 되겠죠 원형은 세르이지만 세르이지만 자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사용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인어가 시작할 때는 약간 어려워요 약간 오 이거 스페인어 어려운데 저거 선생님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보세요 영어는 m, r, is 3개인데 스페인어는 이렇게 6개라고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약간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m, r, is는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맞서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자 세르 동사의 변형 여섯 가지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당혹스럽겠지만 곧바로 여러분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음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굉장히 뭐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화면은 다 무슨 뜻이다?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는, 너는, 그는 해놓고 자 이 중에 하나를 갖다 붙이면 그는 누구와 똑같다라는 의미를 완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장의 한가운데 박아놓는 영어로는 비동사, 스페인어로는 세르 동사 자 이 세르 동사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 친구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자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아이엠이죠? 아이엠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스페인어를 배우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형의 시작이에요 요소이 왜냐하면 보세요 그는, 너는 보다는 나는을 훨씬 많이 말하게 돼요 보세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키가 커요, 키가 작아요 나는 학생이에요 그쵸? 항상 나는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나는은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느냐 요소이라고 한다 나는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소이 뒤에 알또를 붙이면 나는 키가 커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나는 키가 커요 혹은 이 뒤에 뭐든지 붙일 수 있겠죠 다음 그림 보시죠 뭐라고 하고 있나요? 너는 이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는 you are 가 되죠 자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일단 두 엘에스라고 합니다 두 엘에스 자 간단하죠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너는을 두 엘에스라고 한다 이거 이해할 게 있나요? 이해할 거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1대 9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은 열심히 말한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 말고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가리키면서 너는 두 엘에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보시죠 오 또 나왔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존칭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앞에 두 엘에스가 너는 이었다면은 자 이번 표현은 당신은 이라는 존칭입니다 당신은 자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우스테드 에스 이렇게 합니다 우스테드 에스 자 주어가 우스테드 바뀌니까 동사도 에스로 바뀌었죠 자 지금 우리가 주어와 동사 연결을 보고 있는데 주어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6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데요 자 우스테드 에스는 두 엘에스와 똑같은 의미인데 약간 존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존칭이라는 의미는 스페인이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쓴다 꼭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그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엘에스입니다 엘에스 자 영어로 하면은 히 이즈에 해당하는 표현이 엘에스고요 자 이번엔 그녀는이죠 그녀는 시 이즈에 해당하는 표현은요 뭐라고 하느냐 에이아에스라고 합니다 에이아에스 자 주의하실게요 엘이 두 개 겹쳤어요 엘이 두 개 겹치면 스페인에도 엘 발음이 있긴 하죠 그런데 두 개 겹친 경우는 엘이라고 하지 않고 와이 발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에이아에스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는 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영어로 하면 we are에 해당하는 표현인데요 노스트라스 소모스 라고 합니다 노스트라스가 우리란 뜻이라면 소모스가 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스트라스 소모스 자 입에 붙을 때까지 백번이고 천번이고 반복해 주겠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표현은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노스트라스 소모스 라고 하는데요 소모스는 공유하고 있죠 이 경우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노스트라스 소모스 라고 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노스트로스 소모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남성은 로 라고 하고요 여성은 라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오와 아의 차이는 꼭 이 우리는의 표현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남성은 O를 쓸 때 여성은 R를 쓰는구나 계속 여러분이 겪게 되실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쯤에서 남성의 여성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남성의 여성 섞여 있으면요 그냥 남성 씁니다 남성 쓰고요 꼭 여성들만 있을 때 이때만 노스트라스 소모스를 쓰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고나 여대 여탕이 아닌 경우는 쓸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당신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보스트로스 소이스 합니다 보스트로스 소이스 자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요 보스트로스 소이스 그렇죠 여기서 역시 우와 아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파란색은 그냥 상징적으로 남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빨간색은 반대로 여성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전반 전체를 통틀어서 성수를 표시할 때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이렇게 쓰면은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파랑 빨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딱 봐도 이거는 아 파랑이니까 로구나 빨강이니까 라구나 로라 로라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이스는 공유하고 있지만 보스트로스 소이스 보스트로스 소이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자 이런 거 연습은요 친구들 이렇게 놔두고 아니면 눈앞에 인형이 있으면 인형들 걱정인형들 몇몇 이렇게 놔두고요 니네들 말이야 니네들 보스트로스 소이스 이렇게 직접 한번 감정을 실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10번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어 이건 뭔가요? 무슨 표현인가요? 노란색은요 여러분 저희 교재에서는 뭘 의미하겠어요? 중성을 의미합니다 중성을 자 성이 없다거나 어떤 성이라고 딱 지칭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성을 의미하는데요 자 스페인어에는 실제로 중성이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 교재에서 이걸 남성이라고도 여성이라고도 부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노랑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랑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남성에도 쓰고 여성에도 쓰는 양쪽으로 다 쓰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녀석이구나 하나만 외우면 되는 녀석이구나 그게 바로 노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랑 나오면 좋아하셔야 돼요 오 하나만 외우면 다 쓰면 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께서는 뭐뭐입니다 할 때 우스데데스손 이렇게 하죠 우스데데스손 자 그런데요 이거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죠? 앞에서 당신은 이렇게 존칭할 때 2인칭 존칭할 때도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쟤네들은 3인칭 복수죠 쟤네들은 할 때 남성의 경우에는 에이오스손 자 L 두 개 있는 거 Y 발음이다 말씀드렸죠 이번엔 여성 보겠습니다 에이아스손이 됩니다 에이아스손 저 여자 애들은 저 여자분들은 에이아스손 띠리리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쳤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역시 이겁니다 자 주어가 너나 우리 그들 뭐 여러 개 있을 때 동사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붙는데 의미는 다 똑같다 자 의미가 똑같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입으로 백번 천번 계속 따라 하십시오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자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